안녕하세요. 전기토익89의 만점강사 오재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답안 마킹하는 법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답안지는 전기토익 답안지랑은 조금 다릅니다. 답이 ABCBBB라면 4B 원필로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손해본 적 없습니다. 200문제의 답안 마킹 방법은 중요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는 시험에서 2시간 동안 200번 하는 행위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는 분명히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LC 할 때 Part 1,2는 문제지에 동그라미 세모 작대기 표시 후 답안지에 마킹합니다. Part 3,4는 질문, 선지, 시각조료를 얼마나 많이 보고 듣느냐가 중요하니까 LC에 완전 자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문제지에 답표시만 해두었다가 RC 시작 전에 답안지에 마킹하세요. RC 답안 마킹은 다음 몇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세요. 첫번째는 모두 문제지에다가 표시해 두었다가 한 번에 하기입니다. 한 문제씩 풀면서 마킹하는 것보다는 빠릅니다. 두번째는 RC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답안 마킹하는 겁니다. Part 7,6,5 순서로 푼다면 Part 7 끝나고 마킹, 6 끝나고 마킹, Part 5 끝나고 마킹하는 거죠. 이 경우에 Part 5는 시간에 쫓기니까 한 문제씩 풀면서 마킹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세번째는 RC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를 풀 때마다 마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은 첫번째 두번째 방법보다는 조금 더 걸립니다.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4B 연필로 한 번만 그으세요. 학생들에게 모의고사 RC 100문제 마킹을 시켜보면 1분대에 끝내는 학생도 있고 평균 4분 정도 걸립니다. 마킹을 이런 식으로 하는 완벽주의자들은 RC 마킹만 하는데 5분도 넘게 걸려요. 답안지에는 풀마킹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일 진한 부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4B 연필로 합니다. 4B 연필은 보통 쓰는 2B 연필보다는 심이 조금 더 두꺼워요. 한 번만 그어도 충분합니다.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손해본 적은 없어요. 더 많은 요령은 제 다른 영상들과 다음 카페를 참고하세요. 시험 잘 보세요.